여러분 염자 동영상을 잘 보셨어요 어 염자는 여러분들이 하나씩 집에서 공기 정화 식물 공기 정화 다육이 로 키우셔도 아주 좋을 듯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자료를 찾다 보니 아 그렇게 나오더라구요 그리고 베란다에서 키워도 음 아주 좋구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또 이렇게 예쁜 아이들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다시 이렇게 동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아 아까 소개시켜 드렸던 미니 염자 너무 이쁘죠 여러분 아 진짜 미니 염자 사랑스럽습니다 우주목도요 지금 한번 써봐라 얘가 꺾인 것 같으네 아 이렇게 좀 얘는 이렇게 제거 놔야겠다 아 얘는 악문데요 악무가 지금 물을 한번 줬더니 아이가 탄력을 너무 많이 잘 받아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구요 저번에 한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아 무 이 악무는 지금 이게 모둠이구요 요거 악무 모둠은 가격 15,000원 입니다 모둠이에요 모둠이라는 것은 어 1포트 2포트 3포트 이렇게 4포트 뭐 이런 포트를 제가 여기다가 어 같이 예쁘게 조화를 이루도록 심었다는 얘기입니다 합식 이라고도 해요 여러분 이렇게 아름답게 악무 모둠을 한 아이는 15,000원 이구요 그리고 부는 가격 7,000원 입니다 우리 사랑스러운 우주모 우리 우주모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도 그때 봄에 아 이게 그 냉해를 입었던 애야 근데 우리 우주모기 아주 그냥 트임실하게 냉해를 입은 거를 아주 그냥 잘 이겨내고 여러분들 곁에 이렇게 왔습니다 2개월에 걸쳐서 아이가 아주 상태가 좋아지고요 판매할 정도가 돼 있어서 제가 한번 다시 올려 드립니다 우주모 모든 가격은 15,000원 이구요 부는 어 부는 5,000원 입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우리 어 우리 사랑스러운 여기 있다 염자 염자는 이렇게 한번 보세요 가격이 아 싸네요 우리 염자 이거 진짜 9,000원 뿐이 안하네요 정말 싸네 제가 가격부를 잘못 붙여 놨나 여러분 이거 9,000원 이면 진짜 싸네요 이거 한몸은 아니구요 모둠입니다 근데 색감이 미니 염자가 너무 이뻐요 9,000원이구요 부는 5,000원 입니다 아유 가격도 저렴하고 아주 예쁘네요 자 우리 매니아 분들이 사랑하시는 블랙 사바스 지금 제가 보니까 조금 물 들었습니다 블랙 사바스 이렇게 보시면 아이가 조금 물 들었죠 아 새야 시끄러워 저 아이가 보이세요 새가 시끄럽게 울부짖고 있네요 근데 좀 특이한 새네 그죠 여러분 아이고 너는 무슨 무슨 새일까 이름이 뭘까 자 블랙 사바스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블랙 사바스 가격은 2만원 입니다 물들면 상당히 예쁠 것 같아요 우리 사랑스러운 블랙 사바스 그 다음에 잠깐만요 여러분 그리고 이 아이는 우리 블랙 사바스 좀 잘 놓고요 이게 호리지니라고 하는데요 호리지는 가격은 5,000원 입니다 제가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저는 지금 창하고 철화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신제품을 왜 보여드리냐면요 저는 조금 뭐를 한 가지를 하면 좀 뭐 이렇게 조금 많이 뭔가를 한 가지를 여러 개를 갖고 싶어하는 그런 습성이 있는데 또 이렇게 여러 종류를 갖고 있는 것도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저렴하고 예쁜 애들을 계속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저렴할 때 이렇게 지금 새끼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저렴한 거를 품으셔서 군생으로 만드셔서 예쁘게 키우시면 좋을 듯 해요 여러분 자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이게 보시면은 요 아이는 실로 앙스라는 아이입니다 가격도 아주 착해요 3,000원 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아이들은 지금 어떤 거냐면요 실생으로 아이들이 번식이 많이 돼서 가격이 이렇게 싸진 겁니다 뭐 요런 아이들 이렇게 새로운 아이들을 싼 아이들을 품으셔서 군생으로 좀 키워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자 화이트 팜 철하 요 아이는 가격은 45,000원 입니다 그리고 우리 요 아이도 지금 빨갛게 물들면 예쁠 것 같아요 어떤 아이와 교배가 됐는지는 몰라도 요렇게 군색으로 예쁘게 돼 있습니다 군색으로 예쁘게 굳혀도 예쁠 것 같아요 스피나라는 아이구요 가격도 아주 저렴합니다 스피나 가격 6,000원 입니다 제가 지금 탈론이 있었는데 아이가 번식과장에서 섞여서 어디 갔나 몰라갖고 이번에 한번 또 드렸습니다 핑크 탈론 가격은 12,000원 입니다 탈론도 참 예뻐요 여러분 이게 탈론과 핑크 탈론이 뭐가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얘는 핑크 탈론으로 입고 됐습니다 가격은 12,000원 입니다 아이고 뭐 최적 가격이죠 뭐 여러분 이런거 품으셔야 합니다 자 화이트팜 입니다 화이트팜 예뻐요 화이트팜 가격은 10,000원 입니다 화이트팜 요거 이렇게 화이트팜 철하루도 예쁘구요 그죠 요렇게 쌍두로도 상당히 예쁘고 그리고 얘가 물들면 너무 이쁘기 때문에 매니아 분들이 좋아하는 폼입니다 화이트팜 가격은 10,000원 입니다 좀 살짝 올랐네요 예전에 좀 더 쌌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매니아 분들이 선호를 하다보니까 가격이 살짝 오른 듯 합니다 자 우리 사랑스러운 스타마크 우리 사랑스러운 스타마크 이렇게 물들면 정말 멀루 보다도 상당히 더 예쁜 그런 색감을 갖고 있습니다 스타마크 가격은 8,000원 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우리 애들 요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체 샷을 보고 행복하시고 눈 호강하시고 예뻐라 해주세요 자 여러분 제가 사이즈 보여드릴게요 자 보셨죠 여러분 저는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오후 시간이거든요 제가 항상 이렇게 찍는 시간은 보통 5시 6시 한 6시 5시 6시 쯤에 오후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차들이 저렇게 막 가서 시끄럽고 하네요 노지에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또 싱싱한 모습을 보여주고요 아 우리 여기 지금 다육이 애들도 제가 손질해서 예쁜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라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여기가 이 노지에 있는 애들이 또 손질해서 예뻐지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제가 우리 이쁜 다육이들 이렇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이렇게 우울하고 힘들 때 우리 다육이가 여러분들 곁에서 친구가 되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다육이 예뻐라 해주시고요 저는 내일 또 유익한 동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